제가 이번에 쓴 곡의 제목은 구름정원입니다 그래서 구름정원은 어릴 때 멍하니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구름을 쳐다봤던 기억이 되게 저한테 많이 남아있어요 특히 뭉개구름, 뭉개구름을 보면서 그 위에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다른 무언가에 존재해드리는 세상이 그 위에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고 내가 저 위에 가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구름 위에 세계는 저한테는 제가 가보지 못했던 그렇지만 가보고 싶었던 그런 새로운 장소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국악관연학 작업을 통해서 제가 전혀 작업해보지 않았던 음향, 소리 그리고 그 도구에 따라 달라지는 곡의 내용 그것들이 저한테는 어릴 때 구름을 쳐다보면서 생각했던 아예 새로운 세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곡을 들으시는 관객분들께서는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세세한 설명보다는 제목 그대로 구름정원 청자분들께서 앉아계신 객석이 구름위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구름 위를 내가 이렇게 거닐면서 둥둥 떠다닐 때 어떤 느낌일까 내가 거기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낄까 상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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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